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옛날 깊은 산속 맑은 냇가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가 어찌나 말썽꾸러기인지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 잘 날이 없었어요. 오늘도 엄마 청개구리는 눈을 뜨자마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엇이든 엄마 청개구리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만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들아 어디 있니?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찾아서 산속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어젯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냇물이 잔뜩 불어서 아들 청개구리를 데리고 산 위로 피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 청개구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과에 와보니 아들 청개구리가 혼자 신이 나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고 있지 않겠어요?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운 여름날 아들 청개구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놀고 있었어요. 땀은 줄줄 얼굴은 화끈화끈 그래도 요리 팔짝 돌이 팔짝 드럽게 뛰어놀았죠. 후유 정말 덥구나 옆집 청개구리랑 내과에 가서 놀지 그러니 보다 못한 엄마 청개구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헉헉거리며 산 위로 올라가 놀았어요. 엄마 청개구리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 청개구리가 오늘은 동쪽에 가서 놀아라 하고 말하면 서쪽에 가서 놀고 오늘은 서쪽에 가서 놀아라 하고 말하면 동쪽에 가서 노니 엄마 청개구리의 마음은 무엇에 놀린 듯 늘 답답하기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거야. 좀 더 크면 엄마 말을 잘 듣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꼭꼭 씹어먹어라.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 배탈라. 그 말에 아들 청개구리는 일부러 밥을 꿀꺽꿀꺽 삼키더니 배가 아프다며 떼굴떼굴 굴렀어요. 엄마 엄마 나 죽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되겠어. 우는 것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이 험한 내과에서 살아가지. 엄마 청개구리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 아들 청개구리를 앉혀놓고 우는 방법을 가르쳤죠. 아들아 개구리는 이렇게 운단다.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렴. 개굴개굴 개굴개굴 엄마 청개구리가 목청을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얌전히 앉자 엄마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올커니 싶어서 더욱 목청을 높여 개굴개굴 개굴개굴 울었어요. 그러고는 활짝 웃으며 따라해보라고 일렀지요. 아들 청개구리는 짐진 목소리를 가다듬는 척하더니 목소리도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굴개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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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청개구리는 너무나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지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따끔하게 꾸짖었지요. 울음소리마저 거꾸로 내면 어떻게 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아들 청개구리는 들은 척만 척 딴척을 피우더니 굴개굴개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래라 하면 이러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병인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철없는 우리 아들 이제 남아지 없으면 누가 돌보아주나 엄마 청개구리는 알아 누워서도 아들 청개구리 걱정뿐이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말썽꾸러기지만 그래도 엄마 청개구리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조용히 아들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아들아 아무래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엄마가 엎드려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니 꼭 들어주길 바란다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들 청개구리가 냇가에 묻을까봐 엄마 청개구리는 반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아들 청개구리에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숨을 거두자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엄마 청개구리의 몸품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죠. 개굴개굴 정신 차리세요 엄마. 개굴개굴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잘못을 늦어치며 똑바로 울었지만 엄마 청개구리가 다시 살아날 리 없었죠. 아들 청개구리는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마음을 굳게 먹은 듯 엄마 청개구리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살아계실 때 엄마 말씀을 잘 들을걸. 그러더니 이렇게 다짐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만은 꼭 그대로 할게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당부대로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냇물이 불어나서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금새라도 떠내려갈 것만 같았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부여안고 개굴개굴 울며 야단이 났어요. 엄마 왜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개굴개굴개굴유르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지금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들은 그렇게 울어댄답니다.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슬피 울던 아들 청개구리처럼 말이에요.